이거 썼어야 되는구나 뭐 또 만들지 그러면 실명몰트 이게 아까 그거구나 두개 그리고 이게 앉아있으면 석궁을 못쏘요 석궁 쏠려면 일어서서 쏴야돼 앉아있으면 조절이 안되나? 아 이거 시점이 왜이래 이거 아니 저기가 조준점이 안보여 아 진짜 뭐 어떻게 쏘라고 여기 안보여 가려가지고 뭐냐 이거 존나 웃긴다 진짜 하하하하 석궁이 웃음 아 진짜 어이없네 업글을 해야된다고? 어 이거 이제 먹을 수 있어요 한 발 어.. 그담에 그래서 석궁 얻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네 아.. 아 업글하면 편해요? 그럼 시점이 바뀌어요? 그런 업글에 있단 말이야? 세상에 말도 안되는 업글인데 시점 밖으로는 업글이라니 아.. 그건 좀 너무한거 아니야 여길 열고 나갈수있나보네 오!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아.. 개논랬네 이건 뭐야 실험 넘버 4 실험 넘버 4 실험체 13번 형제 분석은 를 시작하는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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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의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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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에 의심로 심각한 엄청난 인증에 의심의 인증의 암아일감 에 이 인증을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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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이 어 아까 죽였더니, 어? 불 안 태워도 되네 사라졌네 아, 태우지 말 걸 와아 샷건탄 보이는 거 한 열두 발 보이는데 왜 두 발밖에 없잖아 어, 한 열두 발 보이던데 우리나라 과자 박스같은 포장이야 아직 저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아까 못들었는데 올라오라 그랬나? 아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 좀 천천히 좀 열어라 좀 씨발 어? 저거 열쇠 있는거다 저거 저 동상 저거 동상 저거 먹으러 가자 이제 뛰어 다녀 석궁류 있겠다 화살도 어차피 맥시멈이 두 발이에요 업그레이드 안하면 이거 뭐 가지고 다니나 마나 수준이라 저 석궁은 어떻게 이걸로 쏴야되나? 아 안보여 아 진짜 어디가 지금 날아가는 기가 아 진짜 하하 씨 아우 씨 아우 씨 열쇠 오케이 아까 여기 석궁이 많이 있었는데 두 발 오케이 그나저나 우리 저길 저길 뚫고 갈 수 있는 체인소는 아무래도 그 등치 큰 놈이 갖고 있겠죠 그럴 것 같은데 등치 큰 놈이 갖고 있을 것 같다 여기 있는 놈 어이쿠 어 무기도 줬을 줄 알아? 성냥이 없다 성냥이 저거 다시 일어날텐데 저거 성냥이 없어 성냥이 성냥이 없어 어 그래 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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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놈이 오오 전사기를 제가 필요해 저스키가 체인소를 갖고 있단 말이지 오 왜 이렇게 빨라 개빠름 오오오 조사받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졸라 졸라 하하하하 짱발 오오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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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못 죽이는 걸 수도 있어 아직 저거 내가 지금 잡아보지 못해서 그래 유인해서 자르는 건가? 유인해서 자르는 걸 수도 있어 하하하하 유인해서 자르는 걸 수도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눈뽕이 먹을려나? 쯔 slide 이거 왜 안돼 어어 안짤려져 어어 개많음 아아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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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딩킬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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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어어 어어 개빨라져 진짜 아아 어어 어어 아 아이아이 거기서 섞어라 거기서 섞어라 보스는 지금 떨친거 같은데 보스는 떨군거 같애 나 뭘 주신거지? 어 수류탄 수류탄 주섰어 주사기도 주섰어 사건탄 또 주섰어 세발 저 새끼를 잡겠어여 안오냐? 소리듣고 눈봉을 쏜다음에 눈봉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자 소리듣고 수류탄이 수류탄이 다녀 이렇게 소리듣고 수류탄이 다녀 어우 이새끼 왜 안죽어 와아 아이씨 아이씨 졸라 안죽네 와아 아아 잡았다 차권 4발 수류탄 1발 폭발 화살 3발 우아 보스들아 5,000원이나 줘 많이 주는데 조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사기 좀 만들어야겠는데 세게 폭발 화살이 좋네 근데 5개나 필요해요 제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3층 길이 있었다고? 3층이 있었단 말이야? 아까 내가 올라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 어? 야아 열쇠 좋았쓰 오 성냥 2개 이거 1,000원짜리인가? 1,000원짜리 빨리 업그레이드를 하러 가야돼 오 결과엔 여기 있는 놈 다 죽였는데 안올라갔으면 큰일날뻔했다 아이씨 도끼 어 이건 뭐야 성냥 왜 애들을 태워야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죽은 애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나진 않아요 특히 머리같은거 뽀개면 안살아나는데 왜 성냥으로 왜 태워야되는거지 성불시킬려고 성불시킬려고 어쨌든 열쇠 두개나 얻었어요 복불복이지만 자 이게 이걸로 잘라진단 말이야? 말도 안돼 아이씨 방금 뒤에 탄이 있었다고? 어 진짜네? 야아 네발 좋았어요 탄은 최대한 아끼고 석궁으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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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텔라노스 형사에요 레슬리는 아마 저쪽으로 갔을거에요 레슬리는 아이씨 아이씨 레슬리는 자어육 옆으로 아이씨 네, 레슬리가 몇 년 전에 여기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여기 굉장히 유사한 곳이라고?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닌데 모든 것을 알 수 없는데 고마워 하지만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고 그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고 그 자신이 이 법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고 제 형은 또한 짓은 것 같고 무서운 건 에일리언이 하신다고 무서워 갑시다 도끼! 도끼 한방이에요 근데 일회용이야 주사기 아 좋아 업그레이드다 야 그럼 이거 뭘로 업그레이드해야 좀 쓸만할까요? 아 업그레이드할게 너무 많은데 다시 세이프존에 왔고 석궁을 가야되나? 스테미나를 가야되나? 스테미나도 너무 작고 업그레이드 뭘 해야돼 일단 열쇠에서 열자 스테미나를 덜 없죠 스테미나 나 여기서 두개 먹었는데? 왜 하나로 나오지? 죽어서? 뭐야 이거 이거 뭔데? 프리즈볼트 프리즈볼트 아니 얼리는게 뭔 소용이야 아니 얼리... 폭발같은거 시켜야지 저장도 안돼 또 이거 아직 뭔가 있단 얘긴데 그러면? 저장이 안되죠 뭐가있지? 안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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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왜 엉덩이에 손자국이나 있지? 어디있지? 저 뭐야 뭐야 왜이래? 오오오 어, 아까 레슬리 목소리인데 파인 파인 하다가 포올 그랬죠 이야.. 염동력? 랩파가 어마어마한데 좀 전에 걔가 레슬리에요 또 정신 못 차린다 저장 다음 사라진 사람은 발레리노 지멘즈 각 닥터 정신병원에 여기가 업그레이드 하는 곳입니다 아 석궁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일단 보기로 가서 차지 타임 레인지 릴로드 타임 시점 업그레이드는 없는데? 어 시점이 그지 같은데 시점 업그레이드는 없는데? 이건 볼트고 볼트 효과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이거는 소지량 소지량 업그레이드고 스테미나 스테미나 3,000원 밀리 데미지는 의미가 없어요 회복량 5,000원 체력 5,000원 스테미나 석궁 소지량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차지 타임하고 거리 사거리 그다음에 재장전 시간 틀니 스테미나 스테미나 1초 늘어난다 1초 ? 없게 되는데 1초 늘어나요 1초 원래 3초였는데 체력 3차원 남았고 볼트탄 볼트탄 세 발까지 이렇게 됐어 그럼 볼트로 한번 만들어 보면 알지 세 발까지 장정이 되는지 어 되네 세 발까지 거기 왜 올라가 있니? 너 나보다 키 커 보이고 싶구나 나 도끼 죽지 않았었어요 도끼? 내 도끼 어디갔어? 여기서 도끼 죽였는데 도끼 사라졌어 아 진짜 그거 굉장히 유용한데 밀리 저거 뭐야 굉장히 일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저기서 저거 어 주사기 이게 좀 아이템에 여유가 생기니까 아 쟨 뭐야 하지 마세요 빨레리오 빨레리오 동생이네 장기? 뭔 개짓을 뭐하는 거요 어어 머리봐 에헤헤이 헤헤헤 참 동생 죽인거요?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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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도 불태오 불태오 불태우 아어어어 또 어디로 갈당오오 뭐야 또 살아났어 아~~ 얘 과거를 보는거구나 아 그지야 어떻게 발레드님에게 이런 일이 불가능해 아이템을 챙겨야 돼 어? 시체안에 열쇠가 있다? 뱃속에 또 손 집어넣어가지고 끄적끄적 해야되나? 아이씨 아아 정말 어디쯤 이었지? 이쪽이었던 거 여기였던거 같은데 푹 찌르는거 뭐야 아이C 이것도 인버트돼있어요 어 인버트돼있어요 맞춤은 자동으로 찌르는건가? 찌르는 키가 없네 아 머리 진짜 아 시선을 이제 어 여기있어 어 여기있어 어 에헤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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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